예, 제가 지난 시간에 상업지 이야기를 하면서 상업지의 미래 중에서 가장 전망성 미래의 전망성이 높은 곳이 관광지라고 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관광지를 제가 오늘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이 관광지가 결국에는 상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광이란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장사이기 때문에 그 상업지 중에서도 미래의 전망이 있는 곳을 찾자면 그 무엇보다도 관광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 시대 이후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인터넷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광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것은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관광지를 따져보다 보면 그 관광지들이 원래부터 있던 그 도시의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 무역의 중심지라든가 도시의 수도 이런 유명한 곳이 아니라 만약 새롭게 생기는 곳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색다른 관광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넘어가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광지들은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베네치아, 그리고 프랑스, 파리, 그리고 홍콩,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 이런 곳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관광지 하면, 유럽 관광하면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이곳이고요.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에서는 옛날 천년 수도였던 교토, 그리고 지금의 수도인 도쿄, 그리고 도쿄만 근처에 치바현이라든가 많은 그런 곳들이 따지고 보면 물류, 상업의 중심지였던 곳.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있던 중심지였던 곳. 혹은 한 나라의 수도였고 그 수도로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문화가 융성했던 곳. 그런 곳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곳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고 또다시 사람을 상대하는 장사의 노하우가 쌓이고 그런 노하우가 쌓여서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봐야 할 명소라든가 그런 먹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그게 결국에는 관광지가 된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 생각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지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관광 이미지를 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매우 손쉽게 돈을 버는 상업지가 되고 그런 상업지들이 어떻게 되죠? 이 도시의 관광에 관련된 상업지들은 매우 가치가 상승하면서 진짜 부자되는 부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다면 만약 이런 곳이 생기는 곳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관광은 결국엔 돈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이 망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살렸느냐. 그 당시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 찍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일본의 경기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기들이 많이 살아나면서 일본에서 한때 아베 총리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하고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면서 어떻게 됐죠? 일본이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됐죠? 지역 관광들이 싹 무너졌어요. 우리나라가 가지 않고 오미크론, 이번에는 델타크론이라고 해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니까 관광이 죽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교토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리가 났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사실 일본의 경제를 살리고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지역 관광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일본의 관광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절까지 하면서 일본으로 찾아와 달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역, 일본의 시골까지 찾아가면서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켰어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푼 돈이 일본 곳곳에 지역의 돈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제로는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돈 푼 거는 그 지역에 풀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에 풀린 것도 아니고 주가를 떠받치는 일밖에 안 했었는데 일본의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됐었던 이유가 이 관광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광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도 부동산이 상승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살리는 곳. 그런 곳을 만약 지금 여기 보이는 베네치아라든가 프랑스, 파리라든가 이탈리아, 홍콩처럼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이 실제 있었습니다. 카지노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 라스베가스를 예를 들겠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이 라스베가스는 어디에 생겼느냐. 지금 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평선 끝까지 다 건물이 들어차고 불빛이 가득한 이런 도시가 돼서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원래는 이 라스베가스가 이 주변을 보시기에는 아시겠지만 네바다주. 미국에서 가장 산업을 하기가 힘든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막이라서 농사도 안 되고 그 다음 이 산맥들 때문에 여기에 산업을 육성해봤자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산업이 활성화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곳이었어요. 중간에 이 서해 쪽으로 넘어가는 그곳에 오아시스 마을 하나 있었던 데입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풍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후보 대통령이 하버트 후보 대통령이 후버댐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곳에 사막에 그래도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그곳이 라스베가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산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 도박 사업, 카지노 사업을 풀어준 곳이 바로 이 네바다주입니다. 그런데 네바다주에서 큰 도시를 생성할 수 있는 이 물이 있는 곳이 이곳이다 보니까 이곳에 어떤 도시가 생겼느냐? 카지노 위락 도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람은 이게 융 그리고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 전쟁도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어쨌든 라스베가스라는 위락 도시가 생기면서 공항에 가면 벌써 카지노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곳에 가면 불야성이라고 할 만큼 매우 멋진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라스베가스도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일자리가 생성, 확실하게 생성됐다고 하기 전 아직 치안이라든가 이런 게 답답한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 관광 산업을 끌어올린다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네바다주 핵실험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바다주 핵실험장이 어디에 있냐면 라스베가스 북서쪽에 약 120에서 130km 떨어진 곳에 이 네바다주 핵실험장이 있는데요. 한때 라스베가스에서는 이 네바다주 핵실험장까지 관광 산업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던 눈물겨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라스베가스가 이 사막당 한가운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라스베가스가 이 도박 산업하고 동시에 무엇을 했느냐 어느 정도 치안, 그리고 편의시설, 인프라, 그리고 놀거리, 먹거리, 불거리를 굉장히 많이 육성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실험장까지 관광 산업을 하려고 굉장히 불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결국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자 어떻게 되느냐. 원래 지금 라스베가스는 이만한 곳이었는데 이 주변에 스프링밸리라든가 많은 주변에 위성도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여기 한참 떨어진 곳에 핸더슨시라는 시골마을까지 생겼어요. 서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커다란 일자리가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위성도시가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위성도시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는데 특히 이 핸더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골마을로서 유명한 곳, 시골마을 풍경을 보이고 있는데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갑자기 사막당 한가운데에 2, 30만 도시가 생기고 그다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돈이 잘 벌리는 곳에서는 굉장히 학구열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남처럼 이곳도 지금 교육의 도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고 이렇게 돼서 이곳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자, 이만큼 관광 살리기 그리고 그 관광을 활성화시킨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굉장히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라스베가스 같은 위락 도시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있으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자, 그런 것을 그냥 우리나라에 만든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죠.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느냐. 자, 최근에 만들어진 관광 도시, 위락 도시라고 된 곳이 바로 이 두바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자, 이곳이 처음에는 이렇게 사막당 한가운데 생겼을 때만 해도 자, 지금 보시면 이 사막당 1981년도에 이 토요타 건물 지금 보이시면 여기 건물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보시면 이 건물입니다. 제가 봐도 이거 자료 찾는데도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오늘날은 이렇게 매우 유수의 도시가 돼버렸는데요. 자, 이곳이 지금 우리나라의 세종시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면 좀 믿으시겠어요? 자, 이곳이 어떻게 하느냐. 아, 이곳이 원래대로라면 대추야자하고 진주족에 양식하는 굉장히 가난한 어촌마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곳의 부동산 산업, 당시 아직 서브프라임 모기지로운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었고요. 동시에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가 더 옆에 쪽에 있는데 이 아부다비로 들어갈 수 있는 물동 항구가 이쪽에 위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길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 두바이를 본격 부동산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이 부동산 개발들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몰리면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야 모든 부분에서도 다 여기 정치권에서도 이곳을 굉장히 모델로, 롤모델로 삼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런 한강의 기적보다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바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브루즈 할리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가서 만들어준 세계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사막당에 아무런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인공경관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인공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아직도 만들어야 할 게 더 있고요. 그다음에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인공경관을 만들었고요. 동시에 건축물, 이 브루즈 할리파뿐만 아니라 많은 이 도시의 건물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돈 지랄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건축 디자이너들한테 돈을 주면서 굉장히 멋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 건물 보는 재미가 쏠쏠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트랙션이라고 해서 당연히 관광도시니까 많은 아틀란티스라든가 그런 놀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계속 생겨났고요. 동시에 운하를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비즈니스 센터에 있는 이 지역으로 뚫는데 약 12km, 13km 뚫는데 수조원을 썼다고 합니다. 수조원. 이렇게 만들어진 운하 같은 경우 이걸로 도시 일주를 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도 운하를 더 만든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관광도시로 이름을 떨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곳에 가면 굉장히 관광으로도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바이몰 같은 경우 세계 최대 몰인데요. 세계 최대 쇼핑몰인데 이곳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하면 112만 제곱미터의 넓이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한 해 방문객이 8천만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바이라는 도시를 방문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광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곳에 먹거리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즈니스 상업 지역 지금 이 옆에 보면 이쪽 한참 이 옆에쯤에 바로 이 토요타 건물이 있는데 이 사막 땅일 때 이곳이 평당 천원하던 곳이 지금 여기가 얼마냐 이 지역이 지금 평당 100억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까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이 관광 부동산의 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관광 도시 결국 이런 것을 성공시킨 게 우리나라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두바이 같은 위락 도시를 만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는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왜 또다시 이 일자리 중에서 관광을 얘기했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일본에서는 도안놀이라고 해서 한국에 가는 듯한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가고 오고 갈 수 없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고 싶은 나라의 1위에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이 굉장히 미래가 밝은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서울도 결국에는 발전시키려면 관광을 발전시켜야지 앞으로도 더욱 부동산 발전시킬 수 있고요. 일본 도쿄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경주가 황리당길, 경리당길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계속 우리나라의 장점은 그거였어요. 일본도 굉장히 천년 고도를 해서 전통 문화를 강조를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 역사 이런 거는 그거 못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점은 뭐냐. 창조적이고 그리고 새롭게 개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도 역사적인 그런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새로운 상업에 발전된 새로운 먹거리, 놀거리를 계속 유치하고 개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이런 곳하고 비슷하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라스베가스나 두바이 같은 도시가 우리나라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카지노를 허가한 곳이 바로 이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이 강원랜드 하나 만드니까 물론 도박이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무엇이냐. 굉장히 고부가같이 일자리 산업이라는 거예요. 아까 라스베가스도 이 일자리가 결국에는 도박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일자리가 어느 정도의 사건이 있었느냐. 2017년에 한 번 이곳에 난리가 났었죠. 518명의 이곳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모두 다 정치 청탁으로 인해서 채용이 된 그런 일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일자리가 굉장히 고급 일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느냐. 이곳이 삼성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잘 벌고 그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강원랜드. 강원랜드에 있는 강원랜드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이 산 정상에, 패탄광촌에 이 강원랜드 하나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주변 산 꼭대기 이런 곳에도 건축물이 계속 들어서고 그리고 이 주변에 막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마을, 이곳도 산이 깎여나가고 이 고안읍, 사부급이 원래는 면이었지만 읍으로 승격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곳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패탄광촌에 산골마을 땅 가격이 어느 정도로 올랐느냐. 거의 1000배가 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결국에는 관광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또 다른 일자리, 관광산업 일자리.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산업도 육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매력적인 일자리 중에 하나. 그곳이 관광산업이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그곳을 여기 방송에서 얘기한다면 규제가 걸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세미나라든가 1대1 상담 오신 분들에게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롭게 거대하게 관광산업단지를 만드는 곳을 꼭 한 번씩 주목해보셔라. 그리고 이런 것을 공부해서 상업지 발전되는 곳도 한 번 찾아보셔라.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